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오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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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무도 안 보네 2-3 2-3 6-3 4-3 5-3 5-3 5-3 5-3 6-3 7-3 7-3 7-3 7-3 6-3 7-3 7 8 7 7 8 8 9 10 11 아.. 아쉽지 않네요 뭐야? 금수인 포올리 그러면 샷 타세요 수아기와 주행들이 수행 날 잘 해 Henderson 쟤가 왔다 이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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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스타베프 아... 주안이 받을 해 있는 파티날 차례입니다. Ready! 음... 좌측으로 즉각 받습니다. Nice farm! 아... 아... 15일이면 딱 피칭인데... 경험해 보세요. 3H 지압침대 노블레스 브라디 브라디 핸드 소유가 차례입니다. 지금 치시롱은 123m 거리의 파스리얼입니다. 앞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비거리가 조금 줄어들겠네요. Ready! Ready! 1H 1H 2H 2H 1H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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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H 한컷 피할 차례입니다. 이쪽으로 한컷 반 반갑습니다. 한컷 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컷 반갑습니다. 오는 마침내의 반드시 이곳에 구멍이의 밤드사이 한컷을 수놓습니다. 고기의 비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은 이곳에 구멍이의 밤드사이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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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시오 어 안 돼 고춧가루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멘 왔다 아.. 맛있어? 맛있어! 한글자막을 마무리하셨네요 어우.. 다행이다 주와대가 되기 위해는 수요일 날 차례입니다 우측 도로에 380m 거리에 하하 포올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타세요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준비 완료 어우 긴장된다 마지막에 수요일 날 차례입니다 수요일 날 차례입니다 아, 또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주한티버지 캔디 수요일 날 차례입니다. 콜라보프로 오르막 청소했습니다. 레디, 레디, 레디. 레디, 레디. 야 이게 이거밖에 안 간다고? 오. 주한티버지 캔디 리퍼티날 차례입니다. ck、 주한티버지 캔디 리퍼티날 차례입니다. 타어냅무 반복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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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은 뭐? 좋아요 좋아요 조아디 바디 캔디 수요일가 자리입니다 이번홀은 148m 거리의 팟스리홀입니다 준비되는대로 샷하세요 식사 음료 스포츠 이때 카치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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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파워포홀 오늘 밤에 저희는 날씨였습니다. 저녁에 오신 날씨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아이고! 저녁에 오신 것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분 정도 이제 시작이 가뭄 없어 아, 귀여워. 오늘은 파티를 할 차례입니다. 자차으로 한컵 받습니다. 렛렛렛렛 고기 네, 여들이 참석했습니다. 어허, 누구인가? 지금 누가 새소리를 내었어. 새소리 참 좋죠? 요즘 회의는 이렇게 그린카로 그리는 다양한 일상 콘텐츠. 그린카 약간의 강아지 저장 그는 이럴수 비어웨어 바삭바삭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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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디버리 핸딩 파틸 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탁크러 정도 받습니다. ready 주와디버리 핸딩 파틸 할 차례입니다. 똑바로 보고 치시면 됩니다. 아 정말 멋지네 진짜 자세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주와디버리 핸딩 미스릴라 셰이입니다. 이번 홈은 1214m 거리의 팝포홀입니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샷 타세요. 주와디버리 핸딩 미스릴라 셰이입니다. 주와디버리 핸딩 수행할 차례입니다. 양쪽 모두 오피라 위험합니다. 주의하세요. 주와디버리 핸딩 수행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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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바로 보실게요. 주황이 버린 핸드폰 수일날 차례입니다. 레디 레디 주황이 버린 핸드폰 수일날 차례입니다. 주황이 버린 핸드폰 수일날 차례입니다. 아 진짜 너무 두렵게 안 나왔네 진짜. 아 왜 이렇게 몸이 레디 레디 아 네 명이야. 아 너무 멋지네요 진짜. 일요일에 진짜 좋아 아 아 아 아 아 비어 왜 쥬앤이 어디 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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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씹는 뭐가 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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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룸이 ㅋㅋㅋㅋ 룸이 미 rep 룸이 그 한국 룸이 여러분 이리 아 진짜 환장하시겠네 진짜로 예쁘게 빌복을 올리면 되는데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치는 거야 아 진짜 여쭤라워 두부 부태발베 t 지진 네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 환장한 것 같아요 파티 날 차례입니다 좌측으로 2클럽 정도 받습니다 레디 주와디어디 헬딩 파티 날 차례입니다 왼쪽으로 5컵 받습니다 주와디어디 헬딩 아 진짜 주와디어디 헬딩 수위나 차례입니다 이번 주에서는 279m 거리의 파포홀입니다 바람 감안하시고 준비되시면 상상하십시오 주와디어디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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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렁렁렁렁 오! 너무 나아졌어 너무 나아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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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나 왜 짱으로 치지 자꾸 진짜로? 아 미쳐버리겠네 그냥.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날은 저기 뭐야 영종오렌지 90개 쪘고요. 화요일 어저께는 서원힐스 97개 췄어요. 아니 진짜. 아니 점점 더 못 쳐지는 것 같아요 진짜.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점점 어떻게 더 이렇게 못 쳐지지? 제가 그걸 어떻게 치는지 까먹은 것 같아요. 아... 아 지하이사가 어떻게 치는거야. 좋아기 버뒀게 임림, 스웰라철입니다. 가볍게 한 마침 한 후에 준비되면 샷하세요. 흠 흠 아 예 그 화요일 날 비 와서 취소되는 줄 알고 월요일 날 잡은 건데 취소가 안 됐더라고요 아 정말 그래서 어저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비 오면서 비 마지나서 졌어요 비 마지나서 돈만 비싸고 아 근데 진짜 뭐가 잘못됐나 봐 좀 더 묻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묻히는 것 같습니다 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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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은 어디 사세요? 아 수율이 가까운데 자신이 아 근데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이거 서울 서울 수율이 아 가깝네요 골플렉스라고 있어요 밴드의 골플렉스라고 그 밴드 어플의 골플렉스 거기 아 좋아지고 있어요? 거기 분들 되게 착하고 좋은 분들 많아서 거기서 같이 뭐 네네 밴드 일단 이거 칠게요 아 너무 놀래게 안 돼 케리 넘어가 오케이 어우 레슨? 거기에 그 골프 반장 박용관 아세요? 그분도 가입되어 있고 저도 한 골프 시작하자마자 거기 가입해가지고 되게 좋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레슨도 하시는 분들 프로님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프로님이 아니라 K페이지 정회원 프로도 있고 세미 프로도 있고 뭐 USA 프로도 있고 아 예 어저께 같이 쳤어요 그 용관이 형이랑 용관이 형은 양파 깠는데도 76갠가 쳤고 잘 쳐요 그 용 콜컵 오른쪽으로 두 컵 반 받습니다 빨리 아주 아 그 분 모르겠어요 그 아시는 분인가봐요 아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뭐 저도 거기서 한 1년 반 아 근데 실력이 그렇지 약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컨택도 되고 근데 못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진짜 막 막 진짜 못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진짜 연습을 하시면 진짜 좋긴 하죠 진짜로 진짜 연습을 하시면 진짜 좋긴 하죠 진짜로 그 활동을 좀 오래 한 곳에서 좀 오래 하면 다 이렇게 친해지니까 이제 뭐라고 그러지 아무 때나 나와도 오픈톡 개념? 네 맞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 밴드 를 하고 있어요 밴드 를 하고 있어요 밧데리가 없어 가지고 그 안 그건 꼭 잊힐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거기 사람들 다 착하고 일산에도 스크린 골프장 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에도 강서에도 하시는 분도 있고 골플렉스 플렉스 할 때 골플렉스 골플렉스 골플 렉스가 어이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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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네 맞아요 맞아요 골플렉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 진짜 아예 몇 프로가 없어가지고 아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한이 버디에 그냥 홍주한이에요 홍주한 제 이름이 홍주한이에요 홍주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면은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냥 나와서 치는 거죠 그냥 거기에 막 유명하신 분도 있어요. 아마추어 챔프님도 계시고 조성어 챔프님도 계시고 조성어 챔프님이라고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누구 있더라? 아무튼 규모도 되게 크고 그리고 저도 거기서 1년 좀 제가 작년 5월 1일 날 5월 10일 날 가입했는데 되게 사람들이 다 좋아요. 약간 좀 이제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게 하는데 약간 좀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성격 분들도 있고 한데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막 그 뭐야 연습장 도 이제 모여가지고 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거의 좀 약간 스크린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니까 스크린도 많이 치고 일산이나 서울에서 좀 모여요. 저는 인천 사는데 근데 약간 약간 모임 자체가 거의 힐드 모임이어서 네 그냥 나와서 그냥 뭐 진짜 잘 잘 쳐서 잘 치는 분도 있고 못 치는 분들도 있고 다 그렇게 조화가 있는 거죠. 다 처음 치는데 잘 칠 수 없어요. 골프는 좀 친해지고 그러면은 좀 놀리기도 하고 어저께도 어저께도 술 많이 먹었거든요. 술 오랜만에 그 술을 술 모임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저께 그냥 한 세.. 네 명이서 술 많이 먹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경험 삼아. 그냥 저는 모임이 되게 좋은데 또 계란님은 좀 뭐 싫은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랑이 어떻게 다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만나다 보면은 나쁜 사람도 있고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다 필터 해가지고 만나는 거 진짜 아마 레슨 하실 분들 되게 많아요. 진짜 되게 그리고 다 착하시고 아기도 없고 가르쳐 달려면 알려주실 분들 진짜 많아요. 저번에 한 번 강서 그랜드 라인 거기 그 챔프님 그 그 용관이 형이랑 가끔 방송 나오는 있어요. 그 형 조성호 형이라고 저는 서른여섯이요. 올해 계란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핸드폰 배터리만 더 있었어도 아 저기 형님보다 형님들 되게 많아요. 거기 70년대 형들이랑 제가 완전 막내예요. 제가 거의 완전 막내고 80년대 초반 뭐 그 벤장형 79년생이고 예 82년생 형이시나요? 성님이시구나. 가입하셔서 그냥 그냥 저기 하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게 골프가 게임은 혼자 할 수 있는데 게임도 게임도 혼자 할 수 없지만 이제 골프는 진짜 동반자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처음에 막 그 뭐야 가르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막 매너 매너 매너가 이제 약간 좀 있어야 되는 운동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배워야 되는 배운다고 하기보다 그냥 알고 있으면 좋죠. 매너를 알고 있으면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막 그리고 막 성향이 또 이 사람 저 사람 되게 많아가지고 막 시끄러울 때도 있고 거의 저는 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만나요.